좋아요 구독 자 오늘 이제 추세의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DI 45% 수익이 나고 반등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수익 날 종목이 있다고 확신이 들면 왜 안 사겠어요 근데 그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확신을 들게끔 이 원리를 이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선에서 사면 올라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원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손절 한번 방송 때 이야기했고요 키워드 설정하는 것도 저랑 똑같이 이제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수가 되는 지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송이지만은 1주차 2주차 방송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주 때 지난주 때는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세라는 것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게 물리학 용어입니다 추세라는 게 사실 근데 네이버에다 쳐보니까 어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라는 경향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박스터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카이맨은 조금 다른데 좀 더 보충됩니다 단타는 좀 더 힘드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배열이어야 됩니다 역배열은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 아까 기름통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달렸을 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겠죠 고속도로에서 나타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제동거리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한 번에 잡고 멈추고 그냥 서진 않잖아요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 제동거리가 추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강도가 이제 7도 나오고 6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진 없이 끝나는 지진은 대부분 없어요 2도 나오고 3도 나왔다가 서서히 지진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제동거리와 같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회개하라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좀 보시면은 자 앵커님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해가 서쪽에서 어느 날 떴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하나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저는 바로 복권을 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제가 복권을 살 거고 한 번 더 제가 질문할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앵커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복권을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가족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디아이도 말씀드렸었고 테크닝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라인에 가까울수록 지지받고 올라간다 물론 떨어지면 손절을 하면 되겠죠 확률이 그렇게나 높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100km로 달린다고 하면 이 공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15를 빼주면 된다고 합니다 15를 빼면 85라는 게 나오죠 85m의 안정거리를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100km로 달릴 때는 이 공식만 외우시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손실나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박스터 라인입니다 박스터 라인에 가까울수록 수익은 더 극대화되는 거고 멀수록 수익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터 라인에 올라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고 디아이 추천 때도 박스터 라인에서 올라와서 추천을 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도 괜찮았다 앞으로 얼마까지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매도 가격 제가 제시했습니다 한번 방송 좀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21,600원 이 정도 써 있죠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JNT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추천했지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분할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갔죠 30% 정도 수익이 났고요 테크윙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은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분할로 사고 분할로 사고 신기하게 여기서 저점을 찍고 이 라인에서 올라갔죠 지금 11.54% 수익 중인데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매매를 좀 위험하게 안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잘투자 전문가들의 라고 말씀해 주세요